왜들 그리 닿은 데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너 옛날에 관진 교도소에 있었지? 예. 질 좀 빼기 쉬운 번쩡해 놓고 어젯바면 내가 네 번호까지 매고 있겠니? 떼가리다 대 그만하시죠. 나 쪼이 병XX야. 아, 그바롬이. 내 손질을 가먹은 모양이네. 뒤지기 쉬우면 얘기지 마라. 봐라. 몬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레는 세스코. 게임은 빠진 것. 저는 그리코입니다. 예. 일주일 전에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켠식씨는 일본에 있고요. 저는 혼자 돌아왔어요. 난 꼭 이거 끝내고 같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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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최근에 그리코가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제가 1년 동안 한국어 공부했잖아요. 자기도 또 뭔가 일본어도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경식실을 위해 제가 뭔가 일본어를 가르치는 자격 좀 받으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약간 선생님 같은 그리코의 모습 한번 보여주죠. 자, 그리코 선생님의 수업. 1교시. 첫 번째 수업.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거 유치원 선생님이래. 그리코 엄마 아니야? 지금부터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가르쳐줄게요. 따라해보세요. 바까야롸. 크흐 기히. 크흐 기히. 크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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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진짜? 크흐. 폭이인가? 반짝반짝하고 있어서. 능 같대. 능. 크흐. 크흐. 와. 네모색. 아래다. 저 본 적이 있어요. 마라탕. 그쵸? 와. 와, 취미난다. 취미난다. 에에에. 이건 소스. 디저트 같은 소스. 와. 겨우 마라탕구나. 진짜. 빨간색이다. 용라데왕. 저번에 먹어봤는데 용라데왕 같아. 갑자기 뭔가 앞치마가 없어요? 박세. 박세. 감사합니다. 이거 일본에서 샀던 거예요. 한국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냥 먹어도 돼요? 스프부터 먹는 건가? 와. 여기 뭔가 기름이 많이 수용하고 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매워요? 지금부터 뭔가 여러가지 매운거 경험해봤는데 매워요. 처음이에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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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에 치가 나요. 치가. 일본에 비슷한거 없어요? 에에에. 개인적으로는 일본에 있는 매운 것은 매워요. 아파요. 근데 이것은 뭔가 다시 먹어보고 싶다. 이런 중독성 있잖아요. 새기도 먹어봤잖아요. 페양구. 진짜 아파했잖아. 이거 뭐야. 묘인가? 파스 같아. 파스. 아 매워. 매운데 맛있어요. 이 면이 금물을 잘 먹는다. 이건 뭐예요? 젤리 안에 떡이 있는 느낌? 예쁜 떡이에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신속감이다. 신속감. 젤리 안에 떡이 있어. 진짜. 이게 뭐지? 진짜 맛있는데? 이런 두꺼운게 별로 맵지 않아요. 진짜 탐이 나네. 이게 뭐예요? 야채 같았네. 버섯인가? 아 이거다. 두부 만들 때 위에 있는 마쿠. 오. 제가 봤을 때 마라당 안에 있는 것은 다 뭔가 식감이 좋은 거 같아요. 버섯인가? 버섯도 있고 이거 버섯도 있고 아 소세지도 있다. 콧발도 나. 소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콧나물도 있고 많이 있네요. 근데 재료가 많으면 다 못 먹겠었는데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무더운 여름날 쓰레기 버리러 나가기 귀찮으셨죠? 이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구요? 휴리앤이 있잖아. 저희가 한국에서 살면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음식물 처리기를 겹쳐받았습니다. 휴리앤이라는 곳인데 잠깐 설명을 할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이런 샷나는 새 바로 이 제품인데요. 휴리앤 음식물 처리기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한 3주 정도를 썼어요. 벌써 과정이 됐어요. 지금만 딱 봐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소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 이건 항상 소리가 없어. 위 속에 미생물이 들어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만들어놨어요. 두 개 도화가 있어요. 두 개 도화가 있고 이렇게 지금 미생물 보이세요? 미생물들이 이렇게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단점은 살짝 미생물 냄새가 조금 빡세긴 한데 닦고した 냄새가 나요. 가쓰오무신 문을 닫아놓으면 진짜 냄새가 아예 안 나는데 맞아요. 마침 여기에 수박이 있기 때문에 이 수박으로 한번 작동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우세요? 창노가 뭐예요? 여기가 들어가면 기어치게 돼! 기어치게 돼! 오오! 오오! 근데 이건 왜 이렇게 파여있어? 아 뭔가 뭔가 이렇게 이렇게 왜? 왜? 헐! 그리고 객근이 잘 됐어! 객근이 잘 됐어! 잘 됐어! 사이던 부분이나 곱칠! 안녕하세요! 간단하잖아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짜랑! 끝죠! 끝! 끝! 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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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지난 1분! 우리 이렇게 빨리 운전을 어? 뭐야? 뭐니? 아마 지금 저 속에서 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슬물들이 아 먹이다! 다 먹고 있는 중간이에요 식사시간 맛있게 드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내용란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재미있구멍! 진행시켜! 거기에 뭔가 쫄깃쫄깃한 옷이 있어요 고기가 제가 좋아하는 바삭바삭한 식감이다 똑같은 식감이 있어서 반죽이 약간 너빨 이거 쓰고 먹으면 맛있겠다 아닌가? 음 맛있는데요 고기도 슈프를 잘 먹고 진짜 매워요 매운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진짜 박스인가봐요 이거 매운 거 먹으면 재채기가 나는데 진짜 매운 거네 누구한테 인기가 많아요?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운 거? 응 와 대단하다 소스에 한 번 찍어서 먹을 거 소스? 땅콩 소스 아 여기에? 찍어 먹는 거예요? 우와 이것도 매운가? 흐흐흐 흐흐흐 와 진짜 부드럽게 부드럽게 됐어요 피넛츠 바터 상상하고 있었어 달달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음 이게 있으면 많이 먹을 수 있겠다 국물만 먹었을 때는 진짜 매웠는데 야채나 떡이나 버섯이나 이런 게 먹으면 진짜 중독성이 많이 있어요 매운데 맛있어 많이 술 먹고 타현나라 해장할 때 이런 거 먹으면 시원할 것 같아요 저희는 야식 먹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슬슬 결혼 촬영도 있으니까 이런 거 끊어야 돼요 근데 뭔가 마라탕은 매우니까 칼로리 제로인 것 같은데 오랜만에 먹방을 찍으니까 오랜만에 음식을 먹었잖아요 응응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행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 아 잊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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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자기의 입술 잊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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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탕집 사장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꼬라고 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매운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대단히 맵네요 제가 뭔가 나쁜 일 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웠어요 하지만 중독성이 있으니까 맨날 배달할 거예요 더운데 요리할 때도 아마 힘들었을 텐데 많이 걱정되네요 마라탕 많이 먹고 열매 이기자 그럼 그리꼬 이럴엘 저 이통 저기 저기러 분들이 여기 데이트북